혹시 오늘 해지는 서쪽 하늘 보셨을까요? 목성과 토성 두 행성이 400년 만에 가장 가까워져서 육안으로는 하나로 겹쳐 보이는 대근접 현상을 볼 수 있었다는데요 이정민 기자가 담았습니다 태양에서 다섯 번째로 가깝고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 목성과 여섯 번째에 있으면서 큰 띠를 자랑하는 토성 오늘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 두 행성이 가장 가까이 만났습니다 대근접으로 불리는 이 천문 현상은 거의 400년 만입니다 이쪽에 밝게 보이는 것, 그게 목성이고 아래쪽에 토성이 보이는데 정말 특별한 그런 현상이잖아요 목성의 공전 주기는 11.9년, 토성은 29.5년으로 두 행성은 거의 20년마다 가까워지는데 이번에는 0.1도의 영역 안에서 가까워져 맨눈으로 보면 거의 겹쳐져 하나의 별처럼 보입니다 두 행성의 대근접은 지난 1623년 이후 처음이지만 당시에도 태양에 너무 가까워 지구에선 관측이 힘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관측이 가능한 건 사실상 1226년 이후 800년 만입니다 오늘 대근접은 전국의 과학관과 천문대를 비롯해 세계 각지에서 생중계됐습니다 목성과 토성의 다음 대근접은 60년 후인 2080년 3월 15일에나 관측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정문입니다 TV조선 이정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